니키님 여소받았는데 카톡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이시스타TV 보라고 할까 그러세요 제가 항상 여자친구 생기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자친구분들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자분들이 접근하진 않잖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랜덤도 보다 모르니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모르니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성분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봐? 이러면서 물어봐요 여자친구가 아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하겠죠 저는 딱히 보는 거 없어요 혹시 뭐 보는 거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대화를 이어가려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? 거기서 저는 이시스타TV 봐요 너무 재밌어 애틀발 그럼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 그게 뭐죠? 저 잘 모르는데 저도 같이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같이 보면서 이제 카페 가서 같이 보자고 이제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아 익히 생방송은 정말 꿀잼입니다 이러면서 카페 가가지고 생방송을 딱 봐 생방송을 딱 보자보면 어떻게 돼 12시가 되잖아 여러분들 12시가 딱 되는 순간 집에 못 들어가죠 그때 딱 게임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여성분들도 이런 그 일탈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걸 누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딱 얘기하세요 연애인 유승호도 본다고 어 정말? 유승호도 유승호 오빠가 본다고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불안 아니잖아 유승호 형님 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겼기 때문에 저보다 형이죠 이따 이따 이티 스타티 보다가 쎄 이따 어떻게 하냐구요? 아니 여러분들 좋은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갑자기 그 여자친구랑 보고 있어 그 여성분이랑 보면서 이게 썸싱났딧 스타피 관계로 되고 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티가 갑자기 쎄 이따 자 이러면서 끝내요 그러면 그 여성분이 당황할 거 아니야 그때 손을 딱 잡아요 손을 딱 잡으면 괜찮아 나 한마디 해주면은 아춘 발 너무 멋있어 끝나는거죠 그때 우리는 뭐한다? 들어가는거죠 여러분들 들어가서 게임 마무리 지어야죠 후루루루루루루루 веч 뭐라구요? 허억 뭐야 노래가 왜 또 나와 아...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면은 여자친구도 웃겠죠 여러분들 여자친구들 웃어요 안 웃어요? 웃겠죠? 같이 웃다가 하하하하 호호 하면서 손을 잡는거야 바로 딱 들어가는거죠 여기서 가볍게 어.. 생깁니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